여긴 남한산성 국문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제 5코스 승극을 따라 지금 가파른 등산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남한산성 승극길입니다 남문에서 서문 북문을 거쳐 저 멀리 예봉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남한산 정상으로 향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남한산성은 많이 알아도 남한산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남한산에 성을 쌓기 때문에 남한산성 입니다 북한산에 성을 쌓아서 북한산성 이라고 부르듯이 역시 남한산성도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오늘 남한산성 승극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아멘